샐러드랑 김치 그 사이이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. 고춧가루 가볍게 넣어주시고요. 하나하고 3분의 1정. 설탕도 들어가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. 매실청 들어가면서 매실청에 있는 약간 과일 향이 돌고 토마토랑 어우러졌을 때 조금 더 상쾌한 맛이 많이 나고요. 거기다 단맛을 주려고 설탕도 조금 들어갑니다. 매실청도 1, 2스푼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. 기본적으로 좀 묵직하고 감칠맛이 좀 돌기 위해서 진간장. 간도 되고요. 여러 가지 감칠맛, 좀 묵직한 맛. 그리고 식초. 토마토 이게 관건이다. 참기름 넣어주시고. 시고 고소하고. 모든 맛이 다 들어갑니다. 근데 보시면 뭐가 좀 연상되지 않으세요? 파절이? 파절이 양념입니다. 파절이 양념. 이렇게 기본적인 양념이 완성되면 가볍게 먼저 버무려주세요. 양파에서 단맛도 우러나고 토마토의 감도 배기 위해서 가볍게 버무려주시면 됩니다. 아 근데 말씀은 자주 해먹겠다. 아니 굳이 셰프님이 대저 토마토를 선택한 이유가 있네. 이게 큰 토마토면 이렇게 하면서 씨가 지금 나올 수가 있는데. 대저 토마토는 단단해서 씨가 좀 안 나오잖아요. 씨도 나오고요. 이 자른 단면이 물러집니다. 그런 것 같네요. 대저 토마토 사용하면 식감도 좋고 짠맛도 가지고 있고 단맛도 가지고 있습니다. 바꾼 잘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이렇게 너무 막 흔들면 물 다 나옵니다.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. 조금 달라졌네요. 이제 마지막으로 영양부추를 낼 텐데요. 영양부추 적당한 크기로. 적당한 크기로. 정확히 아시네요. 아니 저 부추 왠지 엄청 연할 것 같아. 되게 부드러워 보인다. 영양부추가 얇아서 굉장히 연합니다. 마지막으로. 박군이 만든 토마토 겉절이. 우리 원영호 셰프님이 만든 토마토 겉절이. 맛의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. 이렇게 해서 가볍게. 가볍게. 짜투리로 남겨서 쓰실 것 같아요. 되게 간단하네. 가볍게 가볍게. 파절이와 겉절이와 샐러드. 그 어중간 사이가 완성됐는데요. 이거 완성됐어요? 끝입니다. 진짜 금세다. 사실 저는. 식절 좀 더 넣어서. 개인 간 맞추시면 됩니다. 단맛을 좋아하시면 매실청이나 설탕 조금 더 넣어주시고요. 박군은 약간 거기에 자기 취향을 좀 더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. 수위 여러분들도 이렇게 레시피를 하시다가. 본인 취향에 맞게. 식초를 왜 넣었나 싶었나요? 딱 좋습니다. 좋아요? 맘에 들어요. 대조 토마토랑 영양 부추. 양파를 양념에 묻혔어요. 마무리로. 잣을 올릴게요. 아 잣을. 잣을. 토마토와 궁합이 그렇게 좋습니다. 오. 그렇구나. 잣을 가볍게. 잣 없으면 아몬드 넣으세요. 네. 아몬드 없으면 호두 넣으세요. 네 넣어. 망콩이나. 다 넣으시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잣을 좋아해서 좀 많이 넣겠습니다. 그건 뭐예요? 제 것보다 훨씬 먹음직성. 마지막으로 흑임자. 첫 개 넣으셔도. 흑임자 넣어서. 이렇게 해서. 잘 따라 하시네요. 음. 네.